마스크를 쓰고 논평하십니까 요즘? 어떻게 하시나요? 그냥 해도 됩니까? 그냥 해도 됩니까? 알겠습니다 한 20초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짧은 구두 논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눈이 달린 것도 아니고 여당, 야당, 내 편, 네 편을 구분할 리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수천 명이 모인 민주노총 집회는 쏙 빼놓고 말하고 국가적 위기마저 진영의 호재로 삼고 있습니다 주말 방역 고비 통합당은 국민과 함께 극복하겠습니다 혹시 몰라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눈이 달린 것도 아니고 여당, 야당, 내 편, 네 편을 구분할 리 없습니다 민주당은 수천 명이 모인 민주노총 집회는 쏙 빼놓고 말하고 국가적 위기마저 진영의 호재로 삼고 있습니다 주말 방역 고비 통합당은 국민과 함께 극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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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